구지성 씨한테 제가 질문 드릴게요. 이 두 사진 중에 어떤 게 더 매력적인가요? 똑같은 분 아닌가요? 김효진 씨는 어떤가요? 저는 왼쪽 사진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. 난 비슷한데요. 그러면 문천식 씨. 왼쪽 사진이 더 좋아 보여요. 그다음에 재환 씨. 저도 왼쪽 사진이 좀 더 좋아 보여요. 이게 실제로 논문에 나온 실험인데요. 남성분들하고 여성분들하고 실험을 해보면 여성분들은 대부분 다 50대 50. 다 착하게 보인다. 이쁘네 이렇게 보이는데요. 남성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. 이쪽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더 약간 매력적이다. 대부분 남성들이 손을 들으시는데요. 왼쪽 사진이 가임기 때 찍은 사진입니다. 그리고 이쪽 사진이 정말입니다. 남성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. 이쪽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더 약간 매력적이다. 대부분 남성들이 손을 들으시는데요. 왼쪽 사진이 그 가임기 때 찍은 사진입니다. 와우! 예? 와우! 진짜요? 그리고 이쪽 사진이 정말입니다. 그렇게 찍은 사진이에요. 남성들은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.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. 어떤 능력이 있어요? 남성의 뇌가 그만큼 그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. 이 정도의 장식이 있어요. 남성의 뇌가 계속 하는 거다. 남성의 뇌가 짧은거에 서 있는게 잘 안 Fraukan. 남성의 뇌가 뒹구멍놔구. 드렌들을 создamale. 남성의 뇌가 여러분이 확인하고 ㅋㅋㅋ 남성의 뇌가 여러분의 뇌가 뇌가 sant의 뇌가功을 모아zi다.